신규 몬스터 등록 확률 2배 신규 몬스터 등록 확률 2배 현재 먼치의 몬스터 마리수는 458마리 제가 선택한 캐릭터는 엠버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공략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빈 공간을 만연대로 공략하는게 더 편하겠죠 그런데 142마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시간 8시에 노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9번째 몬컬 더키 패밀리 1350콤보를 했습니다 13분정도 걸렸네요 북치는 토끼 170마리컬 한 1분 2분 걸렸네요 435콤보 치크세이버 3분컬 킹블록박스 1분컬 핑크세이버 1분컬 뭐야 스카이세이버 7분컬 처프 20초컬 치프 280콤보컬 킹블록벌렘이 됐군요 룸바를 채널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4층 히든맵이라고 하지요 거의 할 수 있을거지 1분컬 어 여깄네 오케이 681마리 장난감 옥마컷 라츠 50마리 다음 블랙 라츠 블랙 라츠 300마리 다음 트릭스터 내려가 트릭스톱 50마리 컷 티키 650마리 컷 거진 2500콤보만에 등록이 됐군요 465마리 76마리 312콤보 번호철감 50마리 컷 어 쪼렙지역을 먼저 장악을 해야 되겠구만 수상한 바다풍 아 아 선행 퀘스트를 해야 되는구만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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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볼 50마리 역시 엠버로 하는 이유가 다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역 영향력이 낮다든지 로브 커넥트가 쿨이었다든지 아 50마리 컷 저렙이 확실히 잘 된다 저렙지역이 확실히 잘 돼 스타픽시 70마리 그 다음이 아 1마리 컷 다음 1마리 컷 좋고요 1마리 컷 안 되고요 5마리 컴보만에 됐군요 어 아 내패 어디갔어 얘 잡으면 되겠지? 그쵸? 어 뭐야 컷 다음 무덤 샤크가 있네 원킬 컷 망둥이 집으로 하러 왔는데 망둥이 집으로 망둥이 집으로 이걸 어떻게 깨냐? 하나씩 하나밖에 없는데 샤크 되면 그냥 가야겠는데 샤크 하고 망둥은 됐고 집은 포기합시다 과감히 포기하자 망둥이 집은 좀 안인 것 같아 한 마리 컷 아 여기도 금방 되겠다 몬스터 진짜 많네 나 이거 몬스터에서 나오지 않나? 나름 많이 잡았네 음 목도리 푸린라든 키오를 한 맞습니다 아 됐고요 아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 대오도 있나요? 얘는 뭐에요? 기막이 푸린라 아 얘도 아 됐어 바로 됐어 아 아 이게 몬스터들이 워낙 많은거죠 다 금방 금방 되네 490콤보만에 됐고 음 여기도 그래도 금방 끝나겠고 음 350만 50마리만에 됐고 아 딱 봐도 금방 끝날 분위기 확 느껴지네 아 그쵸 금방 끝나지 시간 자체가 느낌이 다르니깐 시간 자체가 느낌이 다르니깐 그런 데 있어 밀면 개구리일거 같은데 사막달팽이가 어디야 크리스탈 모래 크리스탈 모래 크리스탈 모래 어 노다지가 여기 있었구만 금방 될걸 몬스터도 많네 4페이지 150마리 컷 좋구나 150마리 컷 좋구나 이거도 있겠지 딱 봐도 크리스탈 들고 있는 소라개처럼 생겼거든 70콤보 컷 다음 길 따라가면 아예 순서대로 되나보다 특정 퀘스트 조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랍니다 어 그냥 가졌다 바이버로 깨도록 갔습니다 바바이 먼지 바보로 깨야되겠다 몬스턴 맞으니까 금방 되겠지 죽음이 어마무시하네 이것만 하면 끝이네 그러면은 뭔가 쌍둥목 됐구요 그 다음 어디하냐 갈 만한데 구청받습니다 그란티스 요정료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다른데 가는게 좋겠지요 820마리 컷 820마리 컷 넘어가지 여기서 해야될냐나보다 2500콤보만에 됐고 이거부터 해 80마리 어허 갈수록 갈수록 잘 안되가는구나 734 734 이거하고 크리티스 스며두는 공포 잡아보자 아 근데 스며두는 공포 레벨이 높아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며두는 공포 스며두는 공포 가보자 근데 랩이 높아가지고 1165마리만에 됐구나 1165마리만에 됐구나 다른거 잡으러 가야되겠다 이거 아닌거 같아 3마리 잡는건 좀 오바인데 900마리 컷좋구 다크와이번을 잡으러가든 아 몬스터 숫자가 너무 없는데 아 이거 오바같은데 4마리 잡으면 안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헤엘인데 아 아래도 있네 얘는 다크와이번이 아닌데 어어 협복길이 그나마 괜찮네 요정도면 할만하지 맞는데? 음.. 부근 상쾌하네 460마리 컷 좋았군요 길 따라서 쭉 가면 될 것 같아 나름 5천마리는 많이 잡았다요 오히려 맘은 700마리만이 등록이 됐군 다음 롤링 떨려 645컴보만 해 단 벨리베언가 777마리만 해 바이킹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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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48마리만 해 바이킹헬 제4 458마리에서 600마리가 됐습니다. 142마리를 11시간 동안 등록을 했군요. 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